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해양수산부는 4월부터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 보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인적 손해배상금은 예상 수입 상실분과 장례비 및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희생자 1인당 평균 배상금 규모는 단원고 학생은 약 4억 2천만 원, 단원고 교사는 약 7억 6천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적게는 1억 5천만 원에서 많게는 6억 원까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국민 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해수부는 희생자 1인당 3억 원 정도의 위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원고 학생들은 배상금과는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 1억 원도 지급받게 됩니다. 해수부 세월호 배보상지원단 최명규 과장은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보험금 등을 포함할 경우 단원고 학생들이 받게 되는 전체 금액은 평균 8억 2천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